퇴근해소 해정파에 가면 강아지 퇴근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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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럼 주유구간이네 좀 시커네 비자림 쪽으로 한번 가야겠다 진짜 이쁘겠다 너무 이쁘다 최고다 너무 이쁘다 길이 되게 이쁘다 굴복이 조금씩 있어도 약 5분만 타고 같이 한 것 같아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속도 30km 3분만 타고 약 3분만 타고 가속에 주의하십시오 가속에 주의하십시오 날씨 되게 이쁘다 날씨 되게 이쁘다 5km 진짜 날씨 정말 저쪽 봐봐 진짜 8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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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천백꽂이네 우리 여기서 갔었잖아 여기 제일 높은 곳 저것 봐 저기 봐봐 저기 우와 짱이다 오빠는 진짜 장난 아니다. 진짜 오빠. 한 번 할게. 저 구름. 고름하고 눈하고